입안에서 바람맛이 달콤한 아침 남긴 소리 hello hello 내 거리 위에 나의 가슴속에 왜 이리나 들뜨나 몰라 팝콘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단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미치겠어 그대가 아른아른거려서 향기로운 봄바람이 난 불거리고 두 볼에 앉은 햇살마저 완전하고 할 수 없는 햇살마저 그대와 둘이 껐다 보면 난 아하 희터를 위해 우리들 사이에 설레임이 피어오나요 팝콘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단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미치겠어 그대가 아른아른거려서 그대가 아른아른거로 그대가 아른아른거로 오늘 3개월까지 여러분이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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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학생의 윤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호입니다 These 여긴 거긴 하랄 문제는 필요없어 하고 이거 이거 필요없어 그냥 집중 여기란 이런식의 아 Bee 이게 위험이 와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맨마마 파이널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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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단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종일 미치겠어 그대가 아른아른거려서 그대가 나의 봄이죠 그대가 아른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해당은 그대가 바로 바로 영상으로 볼拍 맞춰대기 없었지 진출이 맞춰대기 진짜 특별해 완벽 진출이 진출이 잘 못할 수 없음 다 됐지 나중에는 왜요?